아우 아주 좋아 자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발만 남는거죠 이때가 제일 재밌어 자 그리고 우리 멋진 사람들도 내가 만나볼거고요 자 우리 중앙센터로 선착순 2명 내가 잘 들은 뭔가 있어 선착순 2명 입장 자 그만 1,2,3,4,4 압박까지 누릴까지 7명 그렇죠 여기 1,2,3,4,5 7분 나올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아직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걸 해야지 안되겠어? 안되겠어 그럼 알아서 들어가죠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는거 꼭 해야돼요 자 하나하며 그 자리 살짝 가자 그렇지 아우 재밌어 자 여러분들은 딴거 없어요 이분들의 고통을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둘 일어났으세요 자 이분들이 이제 신호를 준거에요 어 발가락도 크면 어울려 어울려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 주로 멋지게 따윈거에요 누우는데 아셨죠? 아셨죠? 자 이혼들이 신호입니다 준비 출발 출발 아우 멋지다 자 저희는 전체웃증의 위험때문에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정우씨 자금동장님 어디 계십니까? 아우 다 멋져요 역시 시키는거 아니죠? 우리 하나하며 하고 우리 장애계를 해주시지 말이죠? 아 우리 의정우씨 자금동장님 아우 혼자 들어가시다가 우리 자금동에서 하하하하 아아아아 그럼 빨리 저기 도전이로 다운덤 혼자도 열심히 해야겠네 빨리 가서 다시 나이스 한마리 더 잡아서 입에 붉은 나오지 하하하하 자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면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세 마리 잡았다고 그냥 나오잖아 자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욕심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? 형님 형님 어디가시나 이리와 하하하하 저거 거짓말 안해요 Um 아아 빨리 빨리 자 뒤로 돌아 아니예요 유다 하이 계속 물어 자필이W 먹을거야 자 여러분 여기 오세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내 말이 인지해요 여러분. 뜨거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한 발. 아이스. 그렇지. 어 잠깐만. 아까. 자 한 마디 더. 아이스. 으아. 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하하하. 고객님 안 추우니까 괜찮으세요? 멋지십니까? 이야 여기 보세요.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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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동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 우리 우리 형 구성구 씨 자금도 못해.